종리문답 중편 둘째, 한배 이야기. 느낌을 멈춤과 숨심을 고르게함과 부딪힘을 금함의 세법은 누가 낸 것입니까? 한 옛날 한배검 천조신께서 참이치를 가르치실 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배검은 누구십니까? 한배검은 우리 한합의 천부도 되시고 우리 한스승 천사도 되시고 우리 한임금 천군도 되시는 어른입니다. 한배검과 한월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한배검은 본래 한월로서 사람이 되시어 한울인 천부인 세계를 간직하시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한배검께서 인간의 날이실 때 한울에는 한월의 자리가 비었습니까? 얼굴이 없으신 한월은 본자리 본위에 계시면서 천만억의 몸으로 변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배검께서 날이실 때 보통 사람과 같이 세참한 성품, 목숨 정기를 얻으셨습니까? 아니지요. 세 가지의 큰덕, 슬기 힘을 가지시고 나리셨으므로 한월 사람 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배검의 권능이 한월과 다름없습니까? 한월에서 세검 조화 교화, 치화의 자리나 인간에서 세마루, 아버님 스승님, 임금님의 자리나 한가지입니다. 한배검께서 어느 때 나리셨습니까? 지금 73무진, 1928년부터 4385회, 4385년 앞, 첫 갑자 10월 초사한 날, 해원 갑자 10월 3일, 서기전 2457년에 나리셨습니다. 한배검께서 나리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한울매, 천산 위에 나리셨는데, 그 이름은 강역고에, 부람개마, 도태, 백산, 백두태백장백, 껄민상견에 8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걸민상견은 만주말의 재단이란 말입니다. 한배검께서 인간의 나리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한 옛날에 인간이 늘어갈수록 나쁜 버릇이 많음을 근심하사 인간을 크게 유익해하려 홍익인간 하심입니다. 한배검께서 나리신 뒤에 인간은 어찌 되었습니까? 한울매를 복판으로 하여 아홉결에가 삼천단 부로 모였습니다. 아홉결에란 무엇입니까? 한울매에 남북 수만위에 흐트러져 사는 인간들이, 황백현적, 람, 양간방견에 아홉으로 나누인 결혜입니다. 람족을 풍족으로 적은 책이 있습니다. 아홉결에가 삼천단부로 모인 뒤에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한배검께서 한월의 도리로서 종교를 베푸시어 친히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한배검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울천과 한월신과 한울집 천궁과 누리세계와 참이치 진리의 다섯 가르침 5훈을 말씀하셨는데, 삼일신고란 책이 있습니다. 삼일신고는 한배검께서 지으신 책입니까? 사관 신지님이 옛글로서 돌에 새겼던 것을 고구려 대한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돌에 새긴 옛글도 전해옵니까? 돌에 새긴 옛글과 나무에 새긴 은무는 다 평화에 없어지고 한문만이 남았습니다. 한문책은 어떻게 전해왔습니까? 한문책도 발해문왕이 일찍이 보본단 돌집 속에 소장하였던 것이 대교가 충광할 때 다시 나왔습니다. 다섯 가르침으로 말씀하신 것 뿐입니까? 아닙니다. 다섯일을 주장하시어 다스리시되 검소와 부지런함을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다섯일은 무엇입니까? 곡식과 명령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의 다섯가지를 주관하셨으므로 사람들이 편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검소와 부지런함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숙대정자와 버들대권에 계셨었고, 소를 타고 다니시며 풀을 베어서 새끼도 꼬았습니다. 그때의 사회정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음식과 의복과 거처의 제도가 차츰 짜이고, 남녀와 부자와 군신의 윤리도 또한 밝아졌습니다. 한배검께서 나리시기 전에는 그 정도도 못되었습니까? 풀옷을 입고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며, 여름엔 둥지를 치고, 겨울엔 굴을 찾는 정도로서 무슨 제도나 윤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 한배검께서 나리신 뒤에야 우리 인간이 비로소 사람다움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한배검께서 나리심은 우리 인간의 하늘이 새로 열린 것이라 하여 개천기원을 쓰는 것입니다. 한배검께서 온갖 일들을 혼자 살피셨습니까? 한배검을 도우신 어른은 세선관 삼선과 뇌신장 사령이 계셨습니다. 세선관은 누구십니까? 원보 팽우님과 사관 신진인과 농관 고시님이 세선관입니다. 팽우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팽우님은 땅의 경계안에 산천의 이름을 정하시고, 또 큰 무리져서 평양이 잠기건을 곧 바다로 빠져나가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셨습니다. 신진인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신진인은 그를 만들어 한배검의 교화를 널리 펴시고, 또 비사와 진단도를 지어서 전하셨습니다. 고시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시님은 농사를 가르쳐서 의복 및 식생활을 풍족토록 하시고, 또 불러서 음식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뇌신장은 누구십니까? 풍백지제님과 우사옥저님과 뇌공숙신님과 문사여숙이님이 뇌신장입니다. 지제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제님은 한배검의 명령을 때때로 전하시고, 또 노래와 춤을 가르치셨습니다. 옥저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옥저님은 질병을 미리 알아서 빨리 낫게 하시고, 돌로써 도끼와 창을 만드셨습니다. 숙신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숙신님은 죄 지은 사람을 다스리시고, 또 화를 만들어 이름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숙이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숙이님은 인간의 착함과 악함을 살피시고, 또 백성의 살림을 도와주셨습니다. 한배검께서 몇 해 동안이나 가르치셨습니까? 개천한 지 125해 125년 동안을 신시시대라 합니다. 신시시대란 무엇입니까? 한배검의 교화의 돌아옴이 저자와 같음을 신시라 하고, 사업의 이름을 표하여 시간의 토막을 낸 것이 시대랍니다. 신시시대의 뒤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배달시대인데, 삼천 단부에 사는 아홉 겨레가 합하여 나라 살림을 하였습니다. 배달의 뜻은 무엇입니까? 옛말의 배는 하나배여 다른 빛나는 것인데, 배달이 곧 우리 겨레와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배달 나라를 어느 때에 세웠습니까? 개천 125해 125년인 무진 10월 초사한 날인데, 지금 73무진, 서기 1928년부터 4261해, 4261년 앞입니다. 배달 나라의 첫 임금은 누구십니까? 삼천 단부에 많은 무리가 한배검을 높여서 임금이 되시었는 바, 뒷날의 단군으로 부릅니다. 단군이라 함은 무슨 뜻입니까? 배달 나라, 임금이란 뜻인데, 한배검의 뒤를 이은 임금들로 천년 동안은 단군으로 불렀습니다. 배달 나라의 서울국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한울매 백두산에 정하였다가, 스물세해 23년 인경인년에 평양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습니다. 조선이라 함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뒷사람의 번역인데, 사람의 비로슨 하나배여 날의 비로슨 아침이니 빛나고, 빛난 것이라 하였은 즉, 곧 배달의 뜻입니다. 한배검을 도와서 나라 일에 힘쓰신 이는 오직 새 선관과 내 신장이 있을 뿐입니까? 황실에도 여러분이 계시어 나라 일에 많은 힘을 썼습니다. 황실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임금의 집을 황실이라 하는데, 곧 한배검의 아내신 비서갑 신후와 아드님 네 분이 계셨습니다. 한배검의 아드님 네 분은 누구십니까? 태자인 부루님과 또 부소 부우 부여님들입니다. 비서갑 신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신후께서는 친히 누에를 치셨으며, 백성에게 길삼하는 법을 권하셨습니다. 부루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부루님은 질그릇 굽는 법을 가르치시어 백성의 살림에 많은 편리를 주셨습니다. 부소님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부소님은 온갖 약을 맛보아서 많은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부우님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부우님은 사냥하는 일을 맡아서 사나운 짐승의 해가 없게 하셨습니다. 부여님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부여님은 인간의 습관을 살피시어 예절을 마련하시되 풍속이 두텁게 하셨습니다. 배달나라의 강역은 어찌 되었습니까? 한올매 곧 백두산을 가운데에 두고 동서가 오천 리오 남북이 만열이었습니다. 동쪽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달달해협으로부터 창해를 다하였는데 달달해협은 지금 하바로스크며 창해는 곧 동해입니다. 서쪽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흥알령을 끼고 사막에 뻗쳤는데 흥알령은 만주흥룡강성에 있고 사막은 지금 네몽고 경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쪽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탐나를 거쳐서 영해에 이르렀다는데 탐나는 제주도의 영해는 지금 동진아해입니다. 독쪽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흥수를 넘어서 소해까지라는데 흥수는 곧 흥룡강 2호 소해는 지금 암호울 북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황해와 발해는 어찌 되었습니까? 황해와 발해는 물론 나라 안에 있는 내해입니다. 홍수가 나서 평양이 잠기던 때는 언제입니까? 서울을 평양에 옮긴 지 33세해 33년인 임술서기전 2279년인데 그때에 서울을 당장경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당장경은 어디입니까? 당장경은 황해도 구월산 및 장장평인데 한배검께서 이곳에 39해 39년을 계셨습니다. 팽우님께서 큰 물을 어떻게 빼내셨습니까? 북녘근 흙수로부터 남녘근 우수해까지 양편에 물길을 내어서 동해와 서해로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큰 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는 물난리를 아홉 회를 겪다가 필경은 우리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물 다스리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하우가 청구에 사람을 보내서 자허상인에게 오행치수법을 배웠다. 포박자 하우가 회계산에서 창수사자에게서 황제의 존경을 받아서 큰 물을 다스렸다. 5월 춘추 라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웃나라와는 어떻게 사귀었습니까? 이웃나라로는 오직 하나분인 중국의 당후시대에 맞서서 나라의 경계를 감정한 일이 있습니다. 당후시대란 무엇입니까? 중국의 옛 당나라 요인금과 우나라 순인금이 임금자리를 서로 사양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조선과 당과 우해 사이의 땅으로 인하여 다툰 일이 있었습니까? 우나라 순인금은 본래 조선 사람으로서 중국의 임금이 된 뒤에 조선의 서쪽 땅을 점령하여 유주영주에 두 고우를 두었으므로 두 나라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경계 국계는 어떻게 감정되었습니까? 태자부로님이 우나라 대신 하우와 도산에 모여서 단판하고 유주영주 두 고우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도산은 어떤 땅이며 그때는 언제입니까? 도산은 지금 중국 하북성에 있고 때는 서울을 당장경으로 옮긴 지 13해 13년인 갑술서기 전 2267년입니다. 나라 사람이 받들어 행하는 큰 예식이 없었습니까? 왜요 상달상날 곧 10월 3일에는 의뢰 경축하려니와 근본을 갚는 뜻으로 한월께 제사를 드리는 큰 예식이 있었습니다. 한월께 제사 드리는 예식을 어느 때 어디서 행하였습니까? 해마다 상달이면 한배검께서 삼천단부의 대표들을 제천단 밑에 모이게 하시고 친히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제천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강화만이산 위에 돌로 쌓은 것이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제천단이 지금도 있습니까? 반만년 동안 비바람을 무릅쓰고 있는 거룩한 자취를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단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두 돌로 두 층을 쌓았는데 아래층은 풍분둘레가 60자 60척이고 위층은 네모가 반듯하며 한변이 6자 6척 6척이며 높이는 모두 17자 17척입니다. 한배검에 남기신 자취가 제천단 이유에는 더 없습니까? 평양의 왕검성과 강화의 삼낭성에 남기신 터전을 입으로 전하고 손으로 가리킬 뿐입니다. 한배검께서 몇 해 동안 인간에 계셨습니까? 인간 세상에 오신 지 217회, 217년요, 임금이 되신 지 93회, 93년 인경자 서기전, 2241년 3월, 보름날에 다시 한울에 오르셨습니다. 한배검께서 하늘로 오르시던 곳은 어느 곳입니까? 지금 9월산 사황봉 위에 어천대가 있어서 예시를 증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종리문답 중편, 둘째 한배이야기 천신론이었습니다. 홍익인간, 이와세계의 만만세 홍익인간, 이와세계의 만만세